개념 166번 조건의 부정 조건의 부정은요. 이미 배웠습니다. 조건 P에 대해서 조건의 부정은 P가 아니다. 이것을 부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Not P라고 쓴다. 이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정의 진리집합을 구할 때요. 굳이 부정인 조건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진리집합을 따로 찾는 게 아니라 그 부정을 하기 전에 원래의 조건의 부분집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다? Not P의 진리집합은 뭐다? 여집합이다. 해서 부정은 여집합이다. 등식처럼 머릿속에 꼭 담고 가셔야 됩니다. 부정은 여집합이다. 부정은 여집합이다. 조건 Not P의 부정은 자기 자신이죠. 하니까 그것은 앞전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Not P의 부정은 P임으로 여기 부정을 두 번 한 P 조건을 두 번 부정한 그 조건의 진리집합은 원래 P의 진리집합과 같습니다.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오, 소름. 이렇게 논리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개념 체크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인데요. 여기서 조건 P가 X나 3의 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조건 P의 부정 Not P를 구하시오. Not P의 진리집합은요. 따로 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뭐뭐인 것을 만족하는 것을 찾는 것. 그게 문제를 푸는 과정이었거든요. 답을 찾는 과정에 익숙해져 있지 답이 아닌 걸 골라내는 거에서는 굉장히 미숙합니다. 그 미숙한 것을 하다 보면 실수가 발생을 해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의 진리집합을 구하고 여집합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하면 3의 배수니까 369가 있겠죠.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바로 P의 여집합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 6 빼고 7, 8, 9 빼고 1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뭐다? 부정은 여집합이다.